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해 오는 2027년 열기로 한 하계 세계대학 경기 대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의미 없는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지난달 말까지 해야 했던 조직위원회 구성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개최지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3년 넘게 공들였다는 대회 개최권을 반납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충청권이 지난달 11일과 30일 두 차례 연장을 한 터라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충청권과 유치 경쟁을 했던 노스캐롤라이나와 접촉을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최악의 경우 충청권이 유대회를 치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개최지를 뺏길 수도 있는데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에서는 성명서 발표 정도에 그칠 뿐 이렇다 한 대책이나 대응이 없다는 겁니다. 체육회하고 문체부의 의견이 계속 존재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크게 결정된 상황은 아직 없어요. 충청권은 이 대회를 통해 2조 7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만 5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 등 국비 약 4천억 원의 지원금으로 지역의 체육시설을 신설 보수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충청권 유대회가 실패하게 될 경우 향후 국제대회 유치가 어렵게 되는 건 물론이고 충청권 4개 시도가 받을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충청권 590만 충청인의 사기가 져야 되는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납득 불가능한 이유로 조직위 구성을 미룬 채 힘겨루기만 하고 있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시한을 두 차례나 연장하고도 조직위 구성이 안 된 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대전과 세종, 충남북. 사태 해결에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560만 충청인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